네 여러분 오늘은 긴 말할 거 없습니다. 오늘 개댄푸드 칠지도 칠지도 1위 장인 모셨습니다. 칠지도 너무 유명하죠. 상점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학생인데 이거 1위 개댄푸드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군인 25,000회 칠지도 18,000회 진짜 네 더 긴 말 없이 오늘은 제가 이 장인분과 1대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네 이 장인분이 거신 게 일나라도 따면 일나라도 따면 인정이라고 저한테 그 정도로 많이 강하다고 자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네 방은 장인 형님이 파주셨고 망자의 미궁 지하 네 저도 상점학생으로 한번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지도에 스피드 한 칸 방어 한 칸 하셨는데 어 일나라도 따면 절 인정해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하실지. 일났다면 인정? 오키 가보자. 아니 가보자. 한번. 어 일단. 아이고. 아이고. 미치겠다. 일단 도망가. 와 잠깐만. 한 대. 제트엑스. 아 아까비. 수 틀리면 약간 점필. 직판이고. 그렇지. 아까비. 설치. 뒷판정. 시. 아 역시 선반 기본이죠. 장인들. 제트엑스. 도망가. 제트엑스. 그렇지. 오 따라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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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어? 가드가 왜 안됐지? 아이고. 무퍼. 대단하다. 아 잘한다. 점필.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와 잘한다.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아 역시 상점학생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칠지도 1위를 잡기는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시 다시. 제도전. 제도전. 긴장해. 긴장하고 해볼게요. 아 잠깐만. 빈틈줬다. 아 빈틈줬다. 아 잠깐만. 너무 당황했어. 그렇지. 선박 날려주고. 점필살기. 까비. 제트엑스. 그렇지. 이런 범위공격. 살짝 도망가죠. 아 나이스. 그렇지. X까지. 네. 일단 제가 말이 땄죠. 그렇지. 범위공격. 점필살기로. 제트엑스. 한쪽 깠죠. 기 다 날려야 됩니다. 아 네. 펀만 들어가고. 와 각치기 뭐야. 미치겠다. 와 진짜 잘한다. 아 저 기가 없어요. 지금. 나이스. 네. 무릎치기. 어깨치기 맞춰주고. 제트엑스. 그렇지. 맹도 터졌다. 이거. 이거. 할만해. 할만해. 그렇지. 한 대만 더. 나이스. 끝. 일러 닦고. 그렇지. 일단 인정? 인정? 재밌네. 아 재밌네 나왔어요. 장인용님의 재밌네. 극악 좋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 레슬러에 끼는데 저는 팔랑크스라는 조합을 제가 좀 생성해냈죠. 그렇지. 딱 그만가지고. 그렇지. 범위 좋죠. 예측. 그렇지. 제 예측이 좋아요. 여기서. 여기서. 예측. 잘 피해주셨죠. 반격. 아 까비. 칠지도는 저 점프피스에기만 잘 막은. 기습. C로 이동. 제트엑스. 그렇지. 맞았다. 나이스. 점프피스에기 범위공격. 제트엑스. 그렇지. 아. 이게 안 맞아? 그러. 아. 반격 나가죠. 이러면. 그렇지. 제트엑스 범위 좋죠. 한 번 더. 예측. 그렇지. 무퍼 씹어주는. 비쇼옹이의 플레이. 오. 비쇼옹이 오늘 컨디션 좋은데? 찍판이야. 오케이. 기 다 썼어요. 저 기 없어요.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 그럼 이겨요. 잠깐만. 와. 미쳤다. 플레이. 와. 잠깐만. 미쳤다. 그렇지. 와. 잠깐만. 와. 와. 미쳤다. 미쳤다. 아. 잠깐만. 이걸 졌다고? 와. 아. 미치겠다. 이걸 졌어? 아. 잠깐만. 너무 아까운데 이건? 와. 한 대피를. 역시 장인은? 오케이. 한 판다. 한 판다. 한 판다. 한 판다. 자. 같은 악세. 상점 악세 전. 같은 악세를 한 번 해볼게요. 네. 물론 여러분. 제가 더 아마 좋을 겁니다. 저는 맹독까지 발려있어서. 저분도 커스텀 관련돼 있나요? 지금? 지금 파워3 발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저도. 지금 기 조절을 좀 할게요. 점프 필살기 살짝. 덜 써주고. 그렇지. 되시시. 아. 스탭 일켰다. 아. 이거 막기가 힘들다. 아. 너무 발리겠는데 이제? 저 완전 파악당했는데요? 제트엑스. 그렇지. 콤보. 되시엑스까지? 콤보 들어갔. 풀콤보 들어갔죠? 데미지 많이 깎아주고. 아. 되시엑스. 아. 빡세긴 하다. 제트엑스. 아. 범위가 칠지도 점필이. 와. 진짜 개잘한다. 와. 개잘한다. 개잘한다. 진짜. 미친 사람인데? 아. 저. 뭐? 인가? 아. 너무 잘한다. 와. 미친 사람인데? 아. 미친 사람인데? 아. 미치겠다. 아. 저도 조금. 그냥. 아. 와. 진짜. 형. 제발. 형. 형. 와. 아. 어. 필리. 아. 필리. 제트엑스 깔아주고. 제트엑스 꼭 또 깔아. 제트엑스로 살짝. 그냥.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필드를. 십살이 못 다가오죠? 저. 벼문도. 네. 제트엑스. 이렇게. 예치엑. 아. 까비. 각이 안 나왔죠? 살짝 뒤로 빠지고. 제트엑스. 아이고. 점필 들어오겠죠? 아. 옆에. 쯧. 점필 쓰레기. 기습. 아. 미치겠다. 제트엑스. 그렇지. 제트엑스.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살짝 도망가주고. 아. 잠깐만. 마지막 길을 전 무적으로 쓸 거. 싶었는데. 무적으로. 커맨드로 무적. 무적해주고. 제발. 아. 미친. 아. 네. 제 거. 커맨드 쓰면 한 3초간? 5초간 무적이 될 수 있는데. 도박사함이죠. 저거 풀리면. 데미지를 두 배로 받습니다. 그 악 좀 세다. 아. 그래도 형님이. 제 악세 좀 세다고 지금. 인정을 해주시는. 제가 좀. 그래도. 이것만 쓰긴 해요. 아. 미치겠다. 잠아. 아. 말릴 뻔했다. 아. 저거. 큰일 날뻔했다. 그렇지. 제트스. 제트스 위즈플레이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제트스 위즈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프링크서클랩. 살짝 이동. 이동해주고. 형님이 지금 어차피 2라 따가지고. 살짝 긴장 푸셨죠. 그렇지. 이런 플레이. 그렇지. 아. 잠깐만. 또 세워지나? 아. 나이스. 제트스. 아. 좀 늦었죠. 점필 세계로. 회피하면서 공격. 아. 이거. 추웠다. 나 들어갔다. 나이스. 맹독 터졌죠? 제트스. 그냥 도박. 그냥 도박해. 그냥 도박해. 그냥 도박해. 그냥 도박. 이제 한대 때리면 되거든요. 저 이제 풀리면. 데미지 두배로 받습니다. 장인한테는 바로. 아. 잠깐만. 큰일 났다. 데미지 두배로 받죠? 어. 2라이스. 나이스. 아. 질뻔했다. 미치겠다. 아. 오케이. 그래도. 1라 또 땄죠. 몇라 그래도 2라 정도 땄네요. 2. 아니. 3라 땄네요. 총. 3라 땄나? 상점 주화김. 네. 다른거 한번 덤벼볼까요? 형님한테. 황금철장갑을 제가 또 많이 쓰는데. 아. 이것도 사실 사기죠? 형. 칠지에 커스텀은 안 발랐죠? 아. 근데 제가 황금철장갑으로는. 아. 컨스템은 안 발랐셨네요. 제가 아까도 유리했네요. 전 맹독3 발려있어가지고. 그래도. 칠지장인님. 와. 미쳤죠? 진짜. 겁나 잘한다. 황금철장갑으로는 아마 더 힘들거에요. 왜냐면 진짜. 아까껏 제가 범위로라도 제가 좀 압도를 했는데. 이제. 황금철장갑은 데미지가 파워커스템 덕분에. 그리고 강화힘 두칸으로. 힘이 좀 센거 말고는 조금. 저 형님을 압도할만한게 없습니다. 그렇지. 잡기. 데미지 쌓아줘야돼. 데미지 쌓아줘야돼. 데미지 쌓아줘야돼. 다 쌓아줬죠? 홈부 들어가서 다 쌓았죠? 아. 이러면 제가 또 말리죠. 아. 완전히 간판하겠죠? 살짝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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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잡기. 그렇지. 아. 이게 안맞아? 와. 미치겠다. 이걸 피해? 셀드시 기습. 오. 맞았다. 그렇지. 한줄 깠죠? 제 높은 힘으로. 아. 근데 이거 진짜 형 너무 잘한다. 아. 이게 안맞아? X? X. 그렇지. 뛰어. 또 데미지 있어요. X까지. 아. 잠깐만. 내가 잡는거였는데. 나이스. 끝이다. 끝이다. 와. 그래도 저의 미친 느낌있다. 와. 형님의 느낌있다. 느낌있다. 나왔죠? 느낌있다고 저한테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제가 강화가 너무 사기에요. 네. 여러분. 파워커스템에 코디까지 제가 써버리니까 너무 풀 상점악새로 치기 좀 힘들죠. 제 조합이 지금. 물론 제가 팔랑크스를 오래 쓰긴 한... 아마 지금 이제 갑을 안맞으시려고 아마 스텝을 엄청 밟으실거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필살길 노리기가 조금 어려워질겁니다. 자. 여기 막아주고. Z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아. 다 맞춰주시네. 일단 도망가. 됐시에서. 일단 도망가고. 아. 역시. 압박언정. 아. 미쳤다. 겁나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여기서는. 됐시에서. 세워주고. 세워주고. 아. 너무 잘한다. 어. 너무 잘한다. 이거 그냥 한 줄도 못갔죠? 아. 이 형님. 그러니까 고수들 특징이 한 번 만약에 지더라도 바로 파악을 해서 그냥 저를 따버리는게. 네. 그래도. 네. 칠지도 이리 장인님한테 느낌있다잉? 이런 또 이제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한 번 볼까요? 아. 저도 반격기를 좀 위주로 써야되는데. 아. 자꾸 이걸 맞아주니까 제가. 와. 미쳤다. 아. 미치겠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그렇지. 아. 아. 완전히 가파당했죠? 지금? 와. 점프필스 두개. 좀 많이 힘들긴 하다. 황금철장 가면 많이 힘들다. 많이 힘들다. 많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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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도망가했다.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안되죠? 안되죠? 빡세다. 1라 어떻게 땄지? 나? 빡세다. 빡세다. 진짜 빡세네요. 네. 빡세다. 빡세다. 아. 진짜 빡세다. 와. 너무 빡세다. 저 빡세를 그러면 이번엔. 뭘 해볼까. 아. 또 너무 사기약세 들긴 좀 그렇고. 아니. 제가 지금 사기약세 밖에 없네요. 미치겠다. 잠깐만요. 네. 그냥 팔랑크스 황금철장 가면 재도전 하겠습니다.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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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재도전. 재도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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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위주로 좀. 가드를 잘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반격도 잡아주고. 그렇지. C. 도망가. 도망가. Z. C. 기습. 와. 미쳤다. 와. 심리가. 말이 안되는데? 와. 말 안된다. 진짜. C. C. 세번 해주는 플레이. 오케이. 한줄 깠죠? 와. 미치겠다. 왜이렇게 잘해? 아. 이게 안통해?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네. 아. 너무 잘하네. 아. 진짜 잘하네. 미쳤다. 아. 조금. 아니. 안통해. 이제 안통해. 제가 봤을 때 형 말대로 진짜 안통해요. 이제. 필살기. 가드불가의 기술. 암통합니다. 이제. 저 형한테는 그냥 계속 짤짤이로 제가 덤벼야 되는데. C. C. 아. 제. 제가. 피하는 것도 지금. 간파당했죠? 아. 너무 빈틈을 줬다. 아. 이거 반격기 안나왔냐. 왜? 안통하다. 아. 이런거 안통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장인한테 이거 안통합니다. 아. 시즈도 점피를 왜이렇게 막기가 힘들지? 와. 미친 사람이다. 진짜. 저거 뭐냐? 어떻게 저렇게 하는거야? 통했다. 드디어 맞혔다. 아. 미치겠다. 심리. 와. 너무 잘해. 그냥 제 주악. 상점 주악. 해야겠다. 아. 이거하고 프리그서클레스로 다시 한번 재도전. 하. 그걸로 한번 제가 이겨보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드볼과 안맞으려고. 형도 계속. 아. 쓸데없는 빌반이 안나가야되는데. 네. 그렇지. 이건 통했다. 하고 도망가. 제트. 대쉬 C까지? 1란 따나? 제트 C. 아. 딕가드. 네. 안 통했죠? 제 심리를 읽으시려고 했지만. C. C까지. 컷. 이건. 이건. 이번 판은 압도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는 살짝 봐주시는 것 같아. 계속. 사랑해요. 형. 와. 느낌있다고 해주시는 저 칭찬. 저거. 매너까지. 다시 주악. 프리그서클레스로 다시 가겠습니다. 주악으로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갑니다. 진짜. 뒤졌다.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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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해볼게요. 저도 지금 손 좀 풀렸거든요. 아. 근데 저 형님 손 풀려가지고 지금. 아. 일았다. 일았다면 제가 승리하거든요. 아. 미치겠다. 아. 잠깐만. 아까 황금철자가 왜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이 형한테는 점필 제 거 안 통할 것 같아. 미치겠다. 와. 너무 발렸다. 황금철자가 익숙해지니까 지금. 거리 조절도 아예 안 되죠. 제. 텍스. 아. 한대도 못 때렸는데. 아. 개발렸다. 와. 아. 이거 황금철자가 파다가 갑자기 또 프리그서클레스 넘어오려니까 너무 힘드네. 다시. 제. 텍스. 제. 텍스를 계속 거리 조절을 해줘야돼. 그렇지. 2단 점필 못하게. 제. 텍스로 약간 깔아주고. 기습하준 플레이. 맞췄죠? 제. 텍스. 그렇지. 범위도 넓죠? 한 번 더. 아. 잠깐만. 형. 형. 또 세우겠죠? 아. 필반 왜 안 나가. 아. 잠깐만. 점필 세기. 그렇지. 직판이야. 오케이. 일로. 일로 가는 플레이. 예측 못했겠죠? 그렇지. 아. 도망 안 걸 거예요. 저. 커맨드로 도망은 안 걸겠습니다. 살짝 도망가죠. 나가지고. 아. 이게 안 맞아? 미치겠다. 와. 풀콤보 들어간다. 미치겠다. 좀비 세기. 아. 미치겠다. 제. 텍스. 그렇지. 라스트기는. 무적으로. 아. 제발. 나이스. 와. 미친 플레이. 여기서 따면 제가 이겨요. 여기서 따면 제가 이기거든요. 제발. 저. 형. 5연승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 잠깐만.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한번. 저. 제. 제빡치 좀 하겠습니다. 이 형. 이제 저돌적으로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돌적으로 할 거거든요. 제. 텍스. 저돌적으로 할 거야. 무조건. 한번 더. 아. 내 길을 너무 뺐죠. 벌써. 저. 두 번이나 빼버렸죠. 아. 이게 맞아? 아. 아. 빈틈 줬다. 너무 빈틈 줬다. 너무 빈틈 줬다. 맹독 터졌. 나이스. 운 좋게 맹독 터졌죠? 제발. 형. 필생 심리 맞았다. 들어 맞았어. 심리 들어 맞았어. 나이스. 아. 이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트랩 설치. 나이스. 아. 안 맞아? 트랩이? 그렇지. 피해주고. 아. 잠깐만. 풀컴보 들어가겠다. 풀컴보 들어간다. 와. 각치기 뭐야? 아. 미친. 개잘하네. 와. 미친 사람이다. 비빌 수가 없다. 와. 미쳤는데? 까다롭긴 하네. 나뭇잎 악세. 와. 다섯 번 털렸네. 다섯 번 털렸네. 와. 네. 여러분. 한번 숄더 블레이즈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래도 레어 악세이긴 한데. 나름. 개념 레어 악세이긴 한데. 근데 제 강화가 개념이 아니죠. 방어 두 칸에 맹독스러워서 방어. 강화가. 강화가. 좀. 예. 좀. 너무 사기긴 한데. 제 강화가 너무 사기긴 한데. 칠지도 장인한테는 제가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실 이거를 프리그서클랩보다는 못쓰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강화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 잠깐만. 무적시간. 도대체 방어가 높죠. 와. 미치겠다. 너무 잘한다. 아. 저. 오랜만에 써가지고 이거를. 아. 아니. 무슨. 업버컷을 두 번 날리는 게 무슨 기본이야. 실력이. 와. 개잘해. 말이 돼. 이게? 찌판. 채택스 한번 더. 찌판. 한번 더. 점프 시작이. 아니. 이건. 이런 거 안 통하죠. 장인한테. 피살기. 아. 이런 거 안 통하죠. 그렇지. 찌판. 한 번도 하면 안 통하죠. 아. 옆에 피했어야 되는데. 저 또 있어요. 도망가가지고. 피살기 10리. 개 떨렸다. 개잘하네. 진짜. 제 방어가 제가 10칸인데도. 그냥 뚜깍 맞았죠. 진짜 뚜깍. 미치겠다. 네. 이 레어 학생으로도 안되면. 형님은 그냥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준의 픽을 들어야 되는데. 준의 픽은 너무 추하죠. 제가. 뭐. 이미 저 강화도 좀 추하긴 하지만. 됐어. 됐이 씩. 됐이 씩. 그렇지. 할 만한데. 그렇지. 그렇지. 직판. 피살기. 아. 안 맞죠. 제트씨. 점피살기. 대시씨. 제텍스. 점피살기. 아. 저. 기이 벌써 다 썼죠. 아. 미치겠다. 잠만. 아. 왜 이렇게 잘 세워. 미치겠다. 오케이. 범위 공격. 아. 이런 빈틀이죠. 아. 잠깐만. 너무 잘해. 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형이. 흐쟁이. 흐쟁이. 이김? 아. 궁금하네. 흐쟁이 잘하잖아요. 아니. 궁금하네. 흐쟁이. 흐쟁이랑. 상점전 하면. 이김? 리얼? 어. 흐쟁이가 1라도 못 딴대요. 덜덜? 어.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맨날 딴긴 하네. 근데. 제가 흐쟁이한테는 질텐데. 흐쟁이 잘하잖아요. 흐쟁이 장인 방송에. 확인. 오케이. 섬방. 그렇지. 점프살기. 그렇지. 점프살기. 제트엑스까지. 아. 까비. 아. 저거 방황이 너무 빡세다. 아니. 진짜 미친 사람인가. 세번 염법. 뭐냐고. 직판. 통해. 아. 이게 안 통해? 직판. 강 노려서 픽살기. 아. 장인한테는 뻔한 거 못해요. 아. 봐봐. 아. 너무 잘하잖아. 미친 사람이잖아. 진짜. 맹두 터졌다. 일단 도망가. 와. 와. 야. 잠깐만 형. 아. 이게. 한대만 더. 귀엽죠? 아. 미치겠다. 와. 하하하하하. 라스트. 하시죠. 어. 캠핑차도 이긴대요. 와. 덜덜. 라스트. 자존심 걸고. 상점악. 하겠덩. 컴보충. 컴보충 아이오님도 이기고. 아. 갈래. 유튜버들은 거의 다. 다 이기네요. 저분이. 아. 저. 1 다 따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상점악. 자존심 걸고. 오케이. 라스트. 살짝. 이분은 진짜 사려서 해야 돼. 제택스. 그렇지. 근데 맞았어. 선빵. 선빵이 중요해. 아. 제택스. 뒷판정. 아. 너무 가까우면 뒷판정 안 터지죠. 살짝. 각 재주면서. 점피사기. 오케이. 이게 좀 통하죠. 지판이랑. 나이스. 아. 형. 제택스. 그렇지. 아. 살짝 도망가. 서로 기 많이 썼죠. 지금. 기습. 그렇지. 통했다. 도망가. 아. 와. 니걸 도망가는 걸 예측해? 와. 아이. 잘하네. 진짜 잘하네. 하. 진짜 잘하네. 아이. 너무 잘한다. 아이. 너무 잘한다. 진짜. 와. 미치겠다. 또 연포 들어가겠지? 아. 이거. 맞기가 너무 까다로워. 살짝 도망가가지고. 제택스. 맞았다. 한 번 더. 오케이. 예측 맞았죠? 대시 씨로 이동. 씨. 씨. 와. 회피했는데. 이걸 또 잡아? 전 필살기.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아. 그럼 피 많이 깎을 수 있는데. 세치 씨. 아. 저. 너무 기난사 있죠. 저. 저분도 기 없어요. 저분도 기 없어요. 기 없어. 지금 기 없어. 위치. 그렇지. 저 라스트기를 저 필살기로 쓰셨죠? 띄우고 저 바로 잡겠죠? 띄우고 콤보 들어가겠죠? 제택스. 그렇지. 맞았다. 한 번 더 하나 플레이. 아. 이게 안 맞아? 아. 그렇지. 엑스까지. 오케이. 저 라스트기 다 썼습니다. 서로 라스트기. 오케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 나이스. 안 통했다. 컷. 아. 이게 안 죽어? 아. 잠깐만요. 나이스. 역반 까비. 역반 노르셨는데. 아. 이건 제가 좀. 아. 집중해서 해서. 아. 이거 잡았죠? 아. 잠깐만. 1라 따면 돼. 1라 따면 돼. 1라 따면 돼. 1라 따면 돼. 이거 한번 따자. 라스트 따면 따자. 라스트 따면 따보자. 라스트 따면 따보자. 저. 이제. 저둘. 저둘 쪽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저한테 1라 따위면. 저둘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방어가 왜 안 돼. 아. 너무 까했다. 피. 아. 빈틈 너무 좋다. 점피세기를 회피하면서. 아. 아. 이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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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차를. 점피세기. 아. 이거. 다 막네. 이걸. 아. 저. 기 너무 맛있었죠. 진짜. 아. 제가. 길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저분도 많이 썼고. 비워볼 만합니다. ZS 맞춰주고. 할만. 할. 할 것 같아요. 도망가죠. 아. 어. 나이스. 도망가. ZS. 나이스. 각치기 맞았죠? 저분도 귀엽어요. 지금. 그렇지. 휠 만난가고.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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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아. 아. 방어를 잘하죠. ZS까지. 나이스. 트랙 걸렸죠? 아. 네. 저도 이제 귀엽어요. 더이스. 잠깐만. 아. 형. 와. 너무 아깝다. 네. 이렇게 결국엔 장인의 벽은. 결국. 장인의 벽은. 벽은 넘지 못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형 공방 하시죠. 라스트 하달라고 하시는데. 아. 저 지금. 긴장해서 못했. 7연승 당했죠? 와. 여러분. 다음에는 공방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시죠? 여러분. 개념전. 저 못함. 저 잘 못함.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칠지도 장인. G세니온. 님이셨습니다.